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요. 여러분이 드디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셨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아마도 중3 마지막 시기 한 12월이나 아니면 1월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포함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지금까지도 많이 했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의 전공 분야인 차이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 고등학생의 한국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함께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국사는요. 고 1, 2, 3 때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내신 한국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온 한국사 있죠? 요거는 고 1 때 진행을 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국사 내신 집중기간이 고 1이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3시간씩, 3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시간이 당연히 따로 있겠지만 시험지를 받아 봤을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 이걸 받아보면 통합사회랑 한국사회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통합사회와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국사 지금 중등 수준의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곧 배울 고등학교 한국사와 조금 범위가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지금 고등학생 한국사는요. 전근대사가 30%, 근현대사가 70%의 한국사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선생님, 전근대사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이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전근대사가 뭐냐면 근대사라고 하는 것의 전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과 같이 우리가 신분제가 끝나기 전에 즉 신분제가 있던 시대, 옛날 시대, 전통사회 이런 사회를 전근대사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강화도주의학을 체결하면서 점점 근대화되죠, 그죠?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점점 개화의 물결이 다가오면서 기차가 들어오고, 전차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고 하는 시대 자, 이렇게 근현대사로 점점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어요. 그런 다음에는 광복이 되고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강화도주의학 시기부터를 체크해서 점점 근대화됐던 시대와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현대가 근현대사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사실 전근대사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까지의 역사가 전체 5천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자, 그렇지만 이 지역, 이 시대는 한 30%밖에 분량을 차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과서 페이지의 70%는 이쪽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를 한다는 건 현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마주하는 이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역사 과목, 한국사 과목은요. 특히나 근현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중에서도 지금과 가까운 근현대 시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일제강점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등을 배우면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제 완벽한 지성인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한국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심층적인, 약간 더 까다로운 한국사로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쪽은 연도가 어려워요. 사실 연도를 어렵게 내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근현대 사건들은 연도가 1년 간격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뭐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연, 월, 일까지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현대 집 현실과 현재와 가까운 시대에는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촘촘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도나 순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학습을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학습이 대부분 1학년 때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사 내신 기간이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한국사를. 그리고 아마도 2학년,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라 그런다면 2학년 때는 한국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과목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2학년 시기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구별돼서 이때는 문과라고 한다면 사회탐구 과목을 주로 배울 것이고 이과라고 한다면 과학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의 문, 이과의 결정에 맞춰서 학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때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는요. 문, 이과 공통으로 다 배우는 것이고 이 2학년 때에는 사탐과 탐구로 나뉘어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사 학습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부 어쩌다가 한 학교 정도가 한국사 2학년 때 다른 곳이 있기는 한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학년 때 한국사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 하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에는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한국사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3학년 때는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물론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3학년 시기에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이때는 한국사를 좀 더 수능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건 뭐냐면 고3 때의 한국사, 즉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내신은 그래도 학생 수가 적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 수능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점수만 딱 넣으면 등급이 딱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만점이 50점이에요. 그럼 50점 중에서 40점만 넣으면 40점부터 50점까지는 무조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35점부터 39점까지는 2등급이고 30점부터 34점까지는 3등급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쉬울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선생님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시 고1은요. 한국사 내신 집중기관이고요. 통합사회와 함께 한국사 3단위, 통합사회 3단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대개 감옥이 대부분 묶여서 나오게 된다. 전근대사가 30%, 근현대사가 70%이기 때문에 강화도적 이후부터 역사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나온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때가 되면 대부분 탐구를 배우기 때문에 문의과에 걸쳐서 문의과에 맞춰서 그 당시 여러분의 문의과 전공 선택에 맞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한국사가 아마도 학교 내신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잊어버리는 걸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 다 2학년 때가 되면 한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까먹어요. 고3 때 수능에서 무조건 필수 한국사가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다 까먹고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따두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1학년 때 내신 감옥에서 내신 한국사에서 진도를 마지막까지 못 빼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일정이 치이셔서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일제강점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진도가 맞춰져가지고 그냥 뒤를 후루룩 배운다거나 아니면 안 배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신 범위가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눈검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게 되면서 근현대사 여러분들이 학습을 내신 기간에 덜 했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결과 고1 때 한국사 내신 점수가 1등급이 나오거나 2등급이 나오거나 학생들이 정해져있고 정해져있다기보다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2학년 때 한국사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눈검을 따는 친구들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고3 때 한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애들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는 하지만 대부분 고3 때가 되면요. 다시 백지 상태가 되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고1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려서 수능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3 때 특히나 시간 사용을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3은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고3의 1학기까지 내신도 확실히 준비해서 수시, 수시 전용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마 논술도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시 과목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정시 과목이라면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수능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때 한국사에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방심해요. 그런데 한국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 쉬운 건 사실이지만 영어도 절대평가인데 영어보다도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또 커뮤니티에 이번에 한국사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쉽겠지 하고 대충 공부했는데 세상에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것 때문에 한국사 수능 점수가 발목을 잡아서 수시의 최저를 못 맞춰서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한국사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다른 과목에 피해가 안 되게끔 좀 컴팩트하게 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런 모든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다 만들어줘요. 사실은 그냥 선생님 거 다 들으면 돼. 1학년 때부터 들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기 싫으면 내 거 들으면 된다. 얘들아. 여튼 그런데 고3 때는 한국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언제 해야 되냐.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고3 올라갈 때 있죠. 고2 겨울방학.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고2야. 고2. 고2 겨울방학 때부터가 사실상 고3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한 길면 8주. 그러니까 8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8주인 거야. 총탐 8번. 짧으면 6주나 4주 정도에 걸쳐서 한국사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 번 공부 한 번 해줘야 돼요. 이때는 1학년 때 병원 다 까먹어서 사실 처음부터 병원이랑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어린이날에 하루 만에 특강을 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쳐서 한 번 쫙 복습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거든.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수능을 치르는 평가원, 한국교육과전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서 내는 시험인데 요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래야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겠지. 그래서 요때 좋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어린이날에 자 이건 5월 달이잖아. 그치? 6월 모의고사가 있기 조금 전이죠. 이때 몰아서 한꺼번에 한국사를 쫙 한 번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학습을 탄탄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와요. 여름방학은 사실 되게 짧아요. 자 이번에는 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돼요. 이 3주 기간 동안에 짧게 3시간 반씩 3번 정도에 걸쳐서 한 번 다시 복습을 하고 마지막에 수능이 11월이거든요. 자 수능이 11월. 11월이 대수능이에요. 그러면 이 수능을 대비해서 마지막에 또 파이널을 하는데 파이널은 대부분 추석이거나 추석 특강 때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개천절 같은 때 이런 때 몰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메모해 주는 거는 전부 다 현장 기준으로 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 때 이때 다 인강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 인강 찍음을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3 때는 학습의 기회, 뭔가 좀 시간을 진득하게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한 번 찐하게 하고 나서 어린 날에 한 번 복습하고 여름방학 때 조금 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때 추석이나 개천절에 한 번 쑥 복습한 다음에 바로 수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촉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자 고1 시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3일 하더라도 곧 고1 될 거니까 고1 시기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쌤이 지금 완자한국사 하고 있어요. 내신한국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차근차근 공부하신 다음에 이후에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까지 받아서 스트릿으로 쫙 다 모든 걸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한국사가 자꾸 잊어버려지는 이유를 알아요.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사람 마음이 이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건 그냥 외우긴 외워. 근데 난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이거를 외우고 시험 보고 나서 그럼 까먹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의 결과가 오래 가지 못해요. 쌤의 학습 스타일은 엄청 화려하고 무슨 뭐가 날라오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 당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 결과물이 오래 갈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수능을 대비하는 고3 때는 어떻게? 자 최저 3등급이나 4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자 이 3, 4등급을 맞아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반드시 학습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쌤 이거 3, 4등급만 맞으면 돼요? 1, 2등급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까지 다 갈라고 하면 많은,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고3, 수능, 한국사는 되게 쉬워요. 쉬워서 1등급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등급이나 4등급만 받으라고 한단 말이야. 자 3등급은 이거는 문과의 경우는 3등급 받는 거고 이과는 4등급만 받으면 돼. 수능을 볼 때. 그러니까 굳이 내가 고3이라고 해서 내가 수능을 본다고 해서 굳이 한국사를 1등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른 거 보면 받아야 돼요. 한국사는 3등급만 받으면 돼. 이과는 4등급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시간 안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이 등급이 안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재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1학년이 되면 한국사를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 상태로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한 번에 제대로,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만의 정리 노트. 자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집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앞에서부터 뒤까지 차근차근 적은 그 노트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다가 내 학습 내용을 쓰고 잊어버린 거 다시 그 뒤 또 쓰고 그 다음 현금편 체크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쌤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노트를 만들게끔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그 중간중간 힌트를 주면서 진행할 거니까 자 쌤 수업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고3 때까지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